좋아해 늘 피곤해하지만 유능한 기획자인데 저보단 잘생겼어요 저는 뭐? 도넌 귀여운 거 아니에요? 귀엽다고요? 아! 박민! 눈 막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나랑 뭐가 하고 싶어서 회사까지 불러드린 거냐고 일하지 않은 거지 애인이 있어요? 위안은 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?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돌아가고 싶은 순간에 그때 그 감정은 생각보다 더 짜잘하고 찌질해요 아 진짜 짝사랑 전문가야 뭐야 저희 전작은 해보셨나요? 아마 건물에서 탈출하는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도망치는 엔딩 너 내 눈앞에 띄지 마 우리 회사 단 3명밖에 없다 그리고 너가 무슨 상관? 상관 있지 너가 아직 나 좋아하는 거 같고 이거 아직 나 좋아하는 것 같아 ар집 legitimate 잠은 전 은근히 아 그 그 그 감사합니다.